1,000원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뭔가 자기가 맛집을 제대로 사준다 타인애플이 1,000원이야 우리 아까 사기당한거야 디스카운트 12만 동 자기야 이거 12만 동에 해주겠대 6,000원 저희가 여기 베트남에 있는 동안 일주일 내내 비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비가 안와가지고 오늘이 기회인 것 같아요 오늘 구경을 못하면 저희는 일주일 내내 집에만 있어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돌아다니다가 비가 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우비도 있습니다 전화하십시오 저희가 원래 여기 숙소를 1박에 15,000원 정도 대략 그 정도에 예약을 했어요 조식 포함해서 그런데 집주인이 어디 여행을 가셨는지 어딜 가셨대요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조식을 그냥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에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는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침에 밥 맛이 없어 어 맞아 구경 갔다 올게 집 잘 지키고 있어 한식 사 올게 올 때는 안녕 아 비가 오늘 안왔으면 좋겠다 딱 요정도 날씨 좋아 어 딱 좋아 애도 없고 안녕 갔다 올게 네 8만동 저 닭 한마리에 4,000원이에요 살아있는 닭이 4,000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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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제가 잘 찾았네 아 네 근데 여기에서 한국분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한국분이 요거 정말 맛있다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반새우 요거 하나를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그리고 네 요거 요거 하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갈비 꼬치인 것 같아요 이거 반새우가 종류가 많은데 시루앤포앤포팬케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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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비프팬케익이고 2분 그러면은 두번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돼지갈비 꼬치 먹을게 오케이 우리가 시키려고 하는게 여기 들어가있어 이게 2개 포함이고 그 도대체 사는게 안될까 그 컴보로 한국사람들 전부 한국사람들 전부? 밖에 있는 구찜 한국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 한국사람들 전부 한국사람들 뭔가 자기가 맛집을 제대로 찾으려고 그래 짠 짠 저희가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비치들이 리조트를 끼고 있어서 입장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못들어가도 그치 해변으로 갈 수 있는게 쉽지가 않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따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비치로 어떻게 갈 수가 있는지 이게 배낭여행 이쪽들한테는 별로 끌고 오기 아주 좋은 선은 아니거든요 맞아 서쪽 비치는 아직 저희가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비치가 없었어가지고 걸어서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서 막 보고 싶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서 눌빡 소스 소스 그냥 먹는 거라 그럼 이거 정하네 이게 안 좋네 어 알겠어요 땡큐 맛있어? 땡큐 땡큐 음 맛있다 음 맛이 아주 맛있어 맛이 아주 맛있어 너무 맛있어 단새우고 맛있어 응 정말 다 깨끗하게 잘 먹었거든요 어떠셨습니까? 진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고 우리나라 전이랑 맛이 비슷했어 익숙한 맛이여서 맛있어 돼지고기 꼬치는 뭐 양념도 괜찮고 짜지 않고 맛있었어 이렇게 달자 응 라이스페이퍼에다가 말아가지고 소스 찍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지 난 괜찮았어 응 적당했어 양도 적당하고 저희 둘은 딱 적당하게 먹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마 양이 조금 적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우리한테 딱 맞았으니까 30만 동이 나왔거든요 32만 동이 나왔거든요 여깁니다 식당이 반세오 여기 베트남은 좀 빵빵 많이 거립니다 아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들 아빠 왔다 나와봐 야옹 애들 간식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이 저놈이 새끼들 간식 사온 것도 모르고 짖고 있다 왜왜 왜 안하나 야 또 까먹었냐 이 바보 새끼들아 얘네들 이 앞에 와 있네 한 마리랑 하나씩만 줘 한 마리랑 하나씩? 한 마리랑 하나씩? 어 두 개 시키면 안 되고? 안 돼 야옹이 어디 갔어 한 입만 먹어 야 한 입만 먹어 여기 있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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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맛있는 거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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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그렇지 이거 봐 앉아 너희 안 앉아 너희 안 앉아 엄마는 말을 안 듣네 아이 엄마 좋아 점심 끝났어 저녁 먹자 이따가 오케이 이따가 저녁엔 야옹이도 데리고 와 셋이 어 그러면 야시장으로 고고 강아지 수영동 야시장으로 고고 오 마이갓 이 녀석들 이 녀석들 또 나가서 찾는구만 안 돼 잘 봐 어 모기가 들어왔어 너네 때문에 오 마이갓 여기 숙소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 여기 피해 이따 간식 줄게 집 잘 지키고 있어 지금 중간에 빗방울이 많이 떨어져서 우비를 입고 가야됩니다 이게 애기꺼 같은데 애기꺼 애기꺼데 맞아 비가 와도 사람들이 많네 오 마이갓 왜 김밥 핫도그 김밥이랑 진짜 핫도그가 있네 여기가 맛있다는 것 같던데 여기가 맛있다는 것 같던데 여기가? 이거 하나 먹어볼래 먹어봐 미? 비? 퍽? 아 이게 중간이다 반미 아 그게 반미야 반미에다가 이걸 넣어서 먹나봐 아 아 how much? 25,000원 25,000원 아 아 나 일단은 요거 하나 먹어볼래 먹어봐 how much?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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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굉장히 맛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집이? 팻말이 더운데 어떻게 찾아? 내가 여기를 유심히 갔거든 까망 뭐야 진짜 떡갈비 같네 그래 그러네 와 하늘 봐 여긴 오징어가 있어 오징어 위에 파리 저렇게 잡는다 파인애플이 천원이야 우리 아까 사기당한거야 왜? 비싸게 좀 샀잖아 아까 산만농이었는데 한국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밤에 어우 여기 너무 알기찬데 여기 너무 알기찬데 알기차 여기 모자 되게 많고 아 그러네 한 볼래? 한 볼래 여기는 모자 종류가 많습니다 와 진짜 많다 어우 그게 홀랐다 그래? 아 7,000원 안되네 플리즈 디스카운트 12만동 자기야 이거 12만동에 해주겠대 6,000원 6,000원인가? 오마이갓 이거 너무 꽉킨다 절대 안타겠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예쁘긴 한데 자기 가방에다가 구겨서 넣을 수 있냐? 진짜 가방들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아 그게 훨씬 낫다 자기야 아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가방 땡큐 아 근데 마음에 드는 모자를 간만에 득템했어 오케이 잘 됐네 코코넛 아이스크림? 코코넛 스티커 아이스크림? 스티커 아이스크림? 그냥 아이스크림 땡큐 와우 이런 것들은 안 뽑았으면 좋겠네 다 자완난건데 맛있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이 코코넛 크라이스에서 들어갔잖아 네 식감이 되게 좋아 맛있구만 비주얼도 좋고 맛있네 반미라는 걸 처음 먹어보네 반미가 저게 얼마야? 2만 5천돈이니까 1,300원 정도 하는거야 이렇게 맛이 있냐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어때? 네 자기가 먹어 나한테는 좋아 한영아 먹어 고기는 안 먹는 거 봐봐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그냥 넣고 다녀야겠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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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 먹었으면 들어가 이것도 먹고 싶은 거 없고? 없어 핫도그라도 하나 먹지 저희가 밥맛에 이뤘다고 할까 여기 와서 저 음식들을 너무 많이 보고 오늘은 한식집에 점심 특선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빗속을 뚫고 오토바이를 타고 한 20분을 왔습니다 이쪽에 한식당들이 꽤 있어요 이 건너편에도 있고요 이쪽 앞으로 가면은 파란집인가? 이 앞쪽으로 가면 파란집이라고 한식집이 또 있고요 한글들도 꽤 많이 보이고 그러네요 이 점심 특선을 먹겠다는 이밀려마의 비를 뚫고 왔네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고기 안 들어간 김치찌개 반찬은 매일 이렇게 6가지 육척반상입니다 와 진짜 푸짐해요 김밥 먹자 오늘 점심 특선 메뉴를 시켰는데 김밥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 3줄 정도를 포장해서 가려고 하거든요 김밥이 이제 6만동 한국돈으로는 한 3천원 정도 하는데 이게 밥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한줄이 굉장히 통통해요 라면은 신라면이나 이런 라면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맛있게 먹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국물이 좀 많았고 하지만 야채 종류는 많이 들어갔고 이렇게 깔끔하고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만한 라면입니다 저희는 김밥을 3개 주문을 했는데 그거 나오는 대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계산하고 나가야 되겠네요 딱 5기 때 와가지고 김밥을 여기 숙소 스태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김밥 포장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쌤이 지금 있나 모르겠네 있지 있어? 쌤? 쌤! 와 너 왜 너 왜 그래 네 엄마 보고도 이제 꼬리 흔들고 나보고도 꼬리 흔들고 간식을 못 사왔다 미안하다 엄마가 사지 말라고 그랬다 내일은 사갖고 올게 미안해 이런 파도만 보면 헤어질 결심이 생각나요 인텍트가 너무 많은데 아 그래 펭카오 사원 어부들의 무사기환을 기원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자는 일단 비주얼은 별로야 비주얼은 별로야 비사보이는 피자가 아니다 완전 냉동피자 같은데 이거 그 후에 그 후에 그 후에 시작된다는